아니 근데 줄리엄 강하고 줄리엄 강하고 사실 뭐 어떤 이유가 있어요? 아니 옛날에 우리 주먹이 운다 했습니다 상대 팀이었는데 내가 이겼을 때 나한테 약간 안 좋은 눈빛 느꼈습니다 왜냐면 이겼으니까 줄리엄 강이 요즘 진짜 사이 나이에 출연하고 나서 말투가 좀 전학가... 저 옛날에 단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 진짜 사이 나이들은 이거 고쳤습니다 군인이 다 됐어요 그렇습니까? 네 그렇습니다 아니 미, 미르 저는 이계인 선배님을 뵙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랑 너무 비슷하셔서 뽑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한 10시간을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힘들어요 우리 젊은 친구 성혁은 어때요? 민혁이 뭐냐? 성혁이라니 죄송합니다 미TV 팬들한테 욕먹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처음에 마음이 좀 편치 않았는데 오늘 지금 촬영에 임하면서 약간 좀 확신을 더했어요 역시 내 선택이 맞았어요 역시 내 선택이 맞았어요 정말 재밌는 친구네 단둘이 딱 이제 남았을 때 어떤 분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어색하고 힘들까 그 시간이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건 이 사람은 당연히 나도 어색해 이렇게 피곤한 게 아니라 어색하고 어려운 거니까 어려운 거죠 슬리핀은? 슬리핀은? 아니 내가 저 친구는 이제 아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요? 아니요?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 친구가 여기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슬리핀은? 슬리핀은? 여기는 그냥 조용히 있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슬리핀은 이유가 뭐죠? 제가 쎄신 분들이 좀 어려워요 제가 좀 약한 것도 있으니까 근데 쎄신 분들이 지켜줄 거 같은 분들이 있어요 눈이 눈빛이 형도 지켜줄 거 같아요 아이씨